태해정권 경성목현서 정문순선 헌숙의 의미 명신의 강고원열 선숙해목정 국민함 우왕창함 우장창창 마지막 공양화 조선영조 태정태세분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 현숙경 영조정조 순선철고순 고려왕조 태해정권 경성목현서 정문순선 헌숙의 의미 명신의 강고원연라 선숙해목정 국민함 우왕창학 마지막 공양화 조선왕조 태정태세분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 현숙경 영조정원조 순선철고순 약 1천년 역사를 3분만에 외우기 고려왕조 태해정권 경성목현서 정문순선 헌숙의 의미 명신의 강고원연라 선숙해목정 국민함 우왕창학 마지막 공양화 고려왕조 태해정권 경성목현서 정문순선 헌숙의 의미 명신의 강고원연라 선숙해목정 국민함 우왕창학 공양화 대해정권 경성목현서 정문순선 헌숙의 의미 명신의 강고원연라 선숙해목정 국민함 우왕창학 우왕창학 공양화 고려역사를 1분만에 조선왕조 태정태세분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 현숙경 영조정조 순선철고순 부려조선 약 1천년의 역사를 3분만에 마지막으로 부려조선 가치 대해정권 경성목현서 정문순선 헌숙의 의미 명신의 강고원연라 선숙의 의미 명신의 강고원연라 선숙해 부려조선 궤목정 국민함 우왕창학 마지막 미왕 대정태세분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 현숙경 영조정조 순선철고순 대정태세분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 현숙경 영조정조 순선철고순 오늘은 고구려왕 두 문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 고동미원수 광장문 태 고동미원수 광장문 태 태조왕 고 고국천왕 동 동천왕 미 미천왕 원 고국원왕 고국원왕 원 원망하면서 죽었다 누군가한테 죽었죠 소 소수림왕 광 광개토대왕 장 장수왕 문 문자왕 태 고동미원수 광장문 태 고동미원수 광장문 태 고동미원수 광장문 백제왕 두 문자 고비초등학교 류비 개 문동무성한테 의무실 의자로 맞았대 고비초등학교 류비 개 문동무성한테 의무실 의자로 맞았대 고 고 고위왕 비 비류왕 초 근초고왕 류 침류 침류왕 비 비유왕 위에는 비류왕 지금은 비유왕 개 개 로왕 문동무성 제일 중요한 문동무성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우위 위덕왕 무 모왕 의자 의자왕 고비초등학교 류비 개 문동무성한테 의무실 의자로 맞았대 고비초등학교 류비 개 문동무성한테 의무실 의자로 맞았대 백제왕 두 문자 고비초등학교 다니는 류비 개 문동무성한테 의무실에서 의자로 맞았대 고비초등학교 고비초등학교 실제로 있나요 없으면 지어낸거죠 고비초등학교 다니는 류비 개 문동무성한테 의무실 의자로 맞았대 의무실 의자로 맞았대 고비초등학교 다니는 류비 개 문동무성한테 의무실 의자로 맞았대 cf 개로왕 개로하다가 죽었죠 누구한테 죽었죠 개로왕이 고구려왕한테 당했잖아요 근초고강이 고국원왕 고구려 고국원왕 내눌소 지법진 진진선진 무문신 성경해 내눌소 지법진 진진선진 무문신 성경해 내 뇌물왕 룰 룰 룰지 마리깐 소 소지 마리깐 지 지증왕 법 법풍왕 진 진흥왕 진 진지왕 진 진평왕 선 선 덕녀왕 진 진 덕녀왕 무 무 무혈왕 문 문무왕 신 신문왕 성 성덕왕 경 경덕왕 혜 혜경왕 혜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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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눌소 지법진 진진선진 무문신 성경해 가로 치고 효효 성 옆에 양 옆에 쇼쇼 뒤에 쇼를 거꾸로 하면 효성 앞에 쇼는 효소 ㅅ이 가까우니까 효소 효소 뒤에 쇼는 효성 거꾸로 하니까 효성 내눌소 지법진 진진선진 무문신 성경해 내눌소 지법진 진진선진 무문신 성경해 신라왕